1월 2일 월요일 성 대바실리오와 나지안조의 성 그레고리오 주교학자 기념일 바실리오 성인은 330년 무렵 소아시아의 가파두키아 체사레아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와 조모, 누이 아크리나, 동생 니사의 그레고리오 주교와 세바스테아의 베드로 주교가 모두 성인일 만큼 영광스러운 가문 출신이다. 은수생활을 하기도 한 바실리오는 학문과 덕행에서 특출하였다. 370년 무렵 체사레아의 주교가 된 그는 특히 아리우스 이단에 맞서 싸웠다. 바실리오 주교는 많은 저서를 남겼는데 특히 그의 수도규칙은 오늘날까지도 동방교회의 많은 수도자가 따르고 있다. 379년 무렵 선종하였다. 그레고리오 성인 또한 330년 무렵 바실리오 성인과 같은 지역의 나지안조 근처에서 태어났다. 그는 동료 바실리오를 따라 은수생활을 하다가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주교가 되었다. 그레고리오 주교도 바실리오 주교처럼 학문과 웅변에 뛰어났으며 이단을 물리치고자 많이 노력하였다. 390년 무렵 선종하였다. 입당송 묵백성이 성인들의 지혜를 기리고 회중이 그들을 칭송하리라. 그들의 이름은 대대로 살아있으리라. 본기도 하느님, 복된 바실리오와 그레고리오 주교의 삶과 가르침으로 교회를 빛내셨으니,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진리를 배우고 사랑으로 충실히 실천하게 하소서, 성보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 1독서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요한 1서 2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드님을 부인하는 자가 곧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아드님을 부인하는 자는 아무도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아드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야 아버지도 모십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면 여러분도 아드님과 아버지 안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속이는 자들과 관련하여 이 글을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지금도 그 상태를 보존하고 있으므로 누가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기름 부음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그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니 이제 자녀 여러분, 그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래야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분의 재림 때에 그분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울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보금 환호송 알렐루야 하느님이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알렐루야 보금 그리스도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시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보금 1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아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들은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아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요?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이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신원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한 자매님의 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살리쇼의 협력자이시며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순명을 받고 간 사목터를 세팅하기 위해서 우왕좌왕할 때 많이 도와주신 분입니다. 그분께서는 제가 아이들 교리교육을 하고 1박 2일 동안 피정지도도 다녀오고 세례식도 집전하고 같이 운동하고 검정고시 반도 편성해서 공부시키는 모습을 지켜보고 도와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도 훌륭한 살리쇼 신부님 수산이 많았는데 정말로 최근에 본 분 중에서 가장 열정적인 살리쇼 같아요. 제가 살리쇼이기 때문에 당연한 말씀인데 그래도 누군가에게 살리쇼 같아요 라는 말을 들으니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 신원에 맞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협력자분께서는 살리쇼답게 더 열심히 사시라면서 아이들 세례 때 복사 때 입을 옷을 10번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이들 세례식 때 입을 옷 전래복이 필요했는데 딱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해주셔서 하느님께 그리고 자매님께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신분에 맞게 더 열심히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어서 요한복음의 첫 부분을 듣고 있습니다. 창조 이전부터 선제하신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찬양시며 그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심, 즉 일명 로고스 창가였습니다. 이 창가에는 세례자 요원의 두 번의 증언이 나옵니다. 그의 첫 번째 증언은 말씀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두 번째 증언은 말씀이 사람이 되셔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원의 증언을 시작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와 구원의 신비가 펼쳐집니다. 그 시작점에서 유다인들은 범상치 않은 탄생의 신비를 가진 세례자 요원 그리고 명망 높은 지카리아 사제 가문의 외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멋진 재의를 거부하며 광야에서 거친 낙타 털옥과 둘구를 먹이며 많은 제자들을 거느린 그의 비범함에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가 그인지 물어보는 대병을 오늘 들었습니다. 사제들과 레인들이 요원에게 가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세례자 요원은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신언을 말하면서 곧 오실 주님의 길을 곧게 내기 위한 사자임을 밝힙니다. 자신이 메시아는 아니지만 그분께서 오실 때 그분과 사람들이 화해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키시는 사자로서의 신언의식을 밝히는 대목입니다. 즉 세례자 요원은 자신의 신언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예언자로서 충실히 살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복음에서 유다인들이 세례자 요원에게 당신은 누구요? 라는 질문을 우리 모두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답변은 당연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례식 때 하느님의 자녀로서 개명을 지키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사귀며 기도에 참여하고 착실한 그리스도 신자가 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때의 순간을 기억하시면서 올해 그리스도인답게 신언의식을 가지고 만나는 이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랑스러운 하느님의 아들 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고 이 미사중의 은총 함께 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복과 술의 형상에 예수님 하시며 그 신영광 떠나서 우리에게 오시네 예수여 이제데 예수의 성체성여 사람 떠나이다 이루구원 위하여 수납하신 주요 난 백성일 주님을 찬미하라이다 예수여 십자가 예수의 가신 길을 사랑하라이다 영성채송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라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시다 영성채후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복된 바실리오와 그레고리오를 기리며 받아 모신 천상 음식으로 저희가 힘을 얻어 믿음을 온전히 간직하며 구원의 길을 충실히 걷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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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